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? 그 난이 어떻게 되시나요? 드라마랑 영화를 하나 하자고 얘기 중이에요. 그래서 조금 더 접근이 좀 낮춰야지. 또 베테랑 연기 배우신데 너무 싼 값에는 했어. 나무이고. 저 한 번 만나자고 그러면 그래서 만나서 이 모습들 좀 보여주고 다른 캐릭터의 느낌을 좀 눈에 보고 싶어요. 그 베이스티 이제 앰버서버로 임명되셨는데 네.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건지. 폭우 이런 것 좀. 혹시 가발 쓰시거나 이랬던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. 가발 쓸 때는 나는 모르는데 남주는 말아요. 근데 그린시티를 통해서 두피 무시한 거 같더니 나는 두피 무시한 걸 알잖아요. 근데 남주는 제가 두피 무시하지 못해요. 반대로 두피 무시하지 못해요. 그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.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자! 두피 무시! 그린시티! 땅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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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땅!